신우 선수의 발사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여섯 명의 선수 가운데 가장 실력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규환 선수 역시나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준비하고 있죠. 차분하게. 많이 나갔죠. 5점으로 시작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직 멀었다. 프랑스 대포였는데 그렇지? 프랑스 대포? 프랑스 대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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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희 잘 쏜다. 전효성 선수는 약점이 왼팔이 너무 많이 휘어서요. 왼팔의 휘 걸 좀 극복하고 끝까지 왼팔을 제대로 버텨준다면. 어디 갔어? 4점입니다. 4점입니다. 4점. 오빠 미안해요. 규환 오빠한테 제일 미안하네. 파이팅! 내가 왜 이 팀이었어? 이 팀이었어. 이 팀이었어. 장이안 선수. 진지하게 턱밑까지 들어갔죠. 이거 모르겠는데.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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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봐야 되니까 지겹다 이제. 고마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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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단하고 계속 보잖아. 마지막 주자들. 존박과 이수근. 샘 오추리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장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효성 선수가 4점을 쐈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가겠죠. 그렇죠. 이수근 선수가 높은 점수를 좀 쏴줘야 하는데요. 부담이 많이 가겠죠. 5 PHONE. 0. בח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겉모습은 거의 올림픽 느낌이에요. 좋습니다. 8점입니다. 8점을 썼습니다. 잘했어. 이번에 우리가 잡으면 된다, 이성아. 웃긴 건 아까 초팔로 됐어. 집중. 오빠야, 그러지 마요. 이제 확실히 알았어. 잘한다. 아까운 8점이죠. 조금만 올라갔더라면 9점인. 자, 본인이 좀 오른팔을 높게 들어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노력은 좀 도움이 됩니까? 전현성 선수한테는 아주 좋은 겁니다. 오른팔이 제대로 들어가져야지만 왼팔이 스치고 들어가지 않고 스팀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야, 모른다니까. 아니, 기복이 심해서 너무 심하니까. 아, 알겠습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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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15점 쓰면 이겨. 수고라 15점 15점. 수고라 15점. 수고라 15점. 여행있어 여행있어. 어디갔어요? 15점. 소리는 X10였는데. 렌즈 맞는 소리였는데. 발. 가수팀 51점. 글로벌팀 43점. 우르동래 영당 A팀 37점. 1세트는 가수팀이 생겼습니다. 2세트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2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겠고요. 네, 신우. 앞서 8점 8점을 쐈었죠. 세 번째 발입니다. 신우. 작가는 너무 좋아한다. 앞서 1세트를 따냈던 가수팀의 2세트의 출발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시작했습니다. 2세트의 첫 번째 화살. 신우와 로빈이 10점을 쏘면서. 현재 동점이죠.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짐 싸라. 주요 훈련 가자. 장유현 선수가 도망가는 점수를 만들 수 있을지. 장유현 선수의 표정이 참 포커페이스 느낌이에요. 장유현 선수는 어떤 상황에도 긴장을 하지 않는 아주 멋진 선수입니다. 존박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따라가야죠. 존박! 화이팅! 나이스! 라인 줄었는데. 이제 문제는 사실 이수근 선수에요. 지금 이수근 선수가 두 발 쏴서 5점 냈어요. 자, 이제 잠이 좀 올라오나요? 네. 시리야, 좋아. 시리야, 니네가 이겨줘야지 우리도 한 번 더 할 수 있어. 아, 그래? 자, 이 정도면 거의 선수들인데요? 네, 선수죠. 첫 번째 화살에서 글로벌 팀이 29점을 쐈습니다. 그렇지. 와. 나크 뷰니 블랙. 자, 가수 팀이 1세트를, 글로벌 팀이 2세트를 따냈고요. 3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양성단 A팀도 충분히 3세트를 따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각각 마지막 화살 3발씩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누가 쏩니다. 5. 그렇지. 아까비, 아까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글로벌 팀은 여기서 역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기회죠. 로빈이 준비합니다. 8점입니다. 8점을 쐈습니다. 가능하죠. 자, 이렇게 된다면 글로벌 팀이 이제 2점을 앞서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2점을 쐈습니다. 2점입니다. 자, 이 팀은 현재까지는 글로벌 팀이 2점의 리드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요. 와아. 네. 전박이 팀을 쏴주면 좋았으면 될 거고. 네. 펜 써서야죠. 심기세완인 것 같은데. 펜 써서야죠. 조박과 샘 오츄리. 네. 이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일단 가수 팀은 10점을 쏠 수 있다면 가장 좋고요. 자, 일단 쌓아놓고 기다려야 되죠. 네. 8점을 쐈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진짜 못 쏘는다. 진짜 못 쏘는다. 정정입니다. 6점입니다. 그 점수마저 한 점을 깎았습니다. 현재 43점을 쏘고 있는 글로벌 팀이고요. 7점 이상을 쏘게 되면 결승 진출입니다. 샘오취리 마지막 한 발에 달려있습니다. 됐다. 잘 본든다. 글로벌 팀이 2승을 거두면서 결승전에 진출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 고, 고. 하늘 하늘 하늘. 고, 고, 고. 하늘 하늘 하늘.